에이 여기보다 보여달라 안돼 안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네 좀 있다도 아니고요 더 있다도 아니고 우린 지금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여행 영어와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 기내 영어를 배웠고요 오늘은 호텔에 가서 이제 체크인 하고 호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문장들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좀 있다 아니고요 바로 지금 입니다 고고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표현 10가지 배워봤습니다 기내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우리 오늘은요 그 공항에 빠져 나와서 공항 그 호텔 셔틀을 타고 이제 호텔로 갑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호텔에 가시면 특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뭘까요 네 카페트 입니다 자 카페트를 상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오늘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체크인 해야겠죠 그러면 저 체크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체크인 하겠습니다 I'd like to 체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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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I'd like to 체크인 I'd like to 체크인 그리고 이제 안내 받아가지고 방으로 딱 갔더니 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을 바꾸고 싶다라고 또 의사 전달하셔야 되겠죠. 방 바꾸는 거니까 체인지 동사 쓰겠습니다. 그래서 I'd like to change rooms, please. I'd like to change rooms, please. 뭐 please가 어려우시면 떼시고 I'd like to change rooms 하시면 돼요. 자 이제 방도 바꾸고 마음에 딱 드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. 아침 식사 언제 하나? 너무 중요하죠 우리한테 그죠? 그러면 breakfast가 언제 제공되느냐 묻습니다. 자 when으로 묻겠죠. 그래서 when do you serve breakfast? when do you serve breakfast? 서브함 제공하다. when do you serve breakfast? 당신들이 언제 아침 식사 제공합니까? when do you serve breakfast? 자 이제 언제 물었으니 장소 웃겠습니다. 어디서 아침 식사 먹을 수 있나요? 자 그러면 where is breakfast served? where is breakfast served? where is breakfast served? 자 그리고 아침 식사 먹는 것도 다 알았어요. 이제 샤워하고 나서 보니까 타월이 모자라네요. 그러면 타월 좀 더 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겠죠. 그러면 can I have more towels? Can I have more towels? Can I have more towels?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. 돈도 냈고 그런데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뭔가 요청하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아쉽겠죠. 그죠? 우리 오늘 표현들 우리 원어민 음성과 함께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볼게요. I'd like to check in. I'd like to check in I'd like to check in I'd like to check in I'd like to change rooms, plea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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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n do you serve breakfas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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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is breakfast served? Where is breakfast served? Where is breakfast served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, 이제 호텔에서 나머지 다섯 가지 표현 더 배워볼 거예요. 호텔을 좀 더 여유롭고 또 신나게 보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엘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다음 강에서 만나요. 빠이!